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대면 진단의 유효기간은 여러분 이 문제는요 문제를 잘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입원 말고는 대면 진단은 안하고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 연장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대면 진단의 유효기간을 물어봤는데요. 진단서를 발급받고 한 달 이내에 대면 진단 의사랑 얼굴 맞대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원도 못시키고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응급입원은 대면 진단 안 해도 입원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대면 진단을 해야지만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진단서 발급하고 나서 발급일부터 한 달 이내에 대면 진단을 해야 된다. 의사 얼굴 보고 직접 진단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응급입원은 뭐죠?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입원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의사랑 경찰 간의 동의를 받아서 3일만 입원시킬 수 있는 게 응급입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현병 환자가 길거리에서 칼부림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죠. 이럴 때는요. 의사의 대면 진단 없이도 의사와 경찰 간의 동의만 받아가지고 3일 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응급입원은 며칠 입원시킬 수 있냐? 이런 문제도 나오죠. 3일이다. 또 정신질환자가 자의 입원시, 자신의 의지로 입원했어요. 기특하죠? 이럴 때는요. 자의 입원했어요. 나 퇴원하겠어요. 했을 때는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되고요.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아들의 입원을 신청하였다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아들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부모가 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아들의 보호의무자, 보호자죠. 이 보호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3개월 이내 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연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원을 연장시키려면은 대면 진단을 해야겠죠. 이 진단서 발급받고 30일 이내에 의사랑 이 환자랑 대면 진단을 해야지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망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시설은 1. 정신의료기관, 2. 정신요양시설, 3. 정신재활시설, 4. 국가트라우마센터, 5.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이런 거는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이잖아요. 질병의 3차 예방에 해당되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3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에요. 정신의료기관은요.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정신과 의원, 정신병원 여기서 치료를 받으니까 정신건강이 증진되겠죠. 정신요양시설, 노인들이 요양원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입소해가지고 먹고 자고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 정신요양시설이고요. 정신재활시설, 재활, 다시 활동하다 이게 재활이죠. 정신질환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하다 이게 바로 재활입니다. 재활시설은요.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로 나뉘는데요. 생활시설은요. 정신질환자가 생활하는 시설이에요. 의식주 서비스가 제공되겠죠. 재활훈련시설은요. 정신질환자가 나중에 퇴원했어요. 사회에 나와서 직업도 갖고 활동을 해야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사회참여, 취업 등을 지원해주는 시설이 재활훈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병원이 있고요. 요양시설, 요양원 같은 게 있고요. 정신재활시설, 재활을 시켜준다. 사회에 나와서 직업활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신건강증진시설이 되겠어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가능한 사람은 정말 매번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1. 미성년자. 2. 행방불명자. 3. 민법에 따른 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의 배우자. 정답은요. 민법에 따른 후견인은 된다. 나머지는 누군가의 보호의무자로는 적합하지 않죠.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파산선고받고 돈이 없어요.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회복이 안 된 사람이요.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안 되고요. 소송한 사실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도 안 되고 과거에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의 배우자도 안 돼요.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안 됩니다.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요. 고령자, 노령자 되죠.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회복이 된 사람, 복권된 사람, 복원된 사람은 됩니다. 민법에 따른 후견인 가능해요. 부적격 혈액 발견 시 처리 방법은 1. 폐기처분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2. 폐기처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3. 폐기처분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4. 별도의 보건용기에 보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5. 별도의 보건용기에 보관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요? 부적격 혈액은요. 폐기처분하고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폐기처분하고 장관에게 보고해요. 부적격 혈액은요. 폐기를 해야 돼요. 적합하지 않은 혈액이니까요. 그리고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부적격 혈액은요. 말 그대로 적격하지 않은 혈액입니다. 쓸모없는 피예요. 채혈하거나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혈액 제재로서 보건복지부 0으로 정하는 혈액이나 혈액 제재. 한마디로 이 피가요. 쓸모없는 피입니다. 에이즈 피야, C형 간염 피야, 감기능 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피야, 매독 걸린 피야 이런 경우는요. 누군가에게 다시 수혈해주기에 부적격하다 이 얘기입니다. 부적격 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않거나 폐기처분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는요. 2,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혈 시 또는 채혈 후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 제재는 이 피가 이상한 피를 뭐라고 하죠? 1번 채혈 금지 대상자, 2, 채혈 부작용, 3, 헌혈 금지 약물, 4, 부적격 혈액, 5, 특수 수혈 부작용, 4번 부적격 혈액이에요. 부적격 혈액은 채혈 후 또는 채혈 시 이상이 발견된 혈액이다. 부적격 혈액은요. 보건복지부 0으로 제정을 합니다. 어떤 피가 부적합한지 쓸 수가 없는지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A, B, C, T, B, A, L, T 이거는 암기하실 수 있잖아요. 이 초성을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A, B, C, T, B, A, L, T. A가요? 에이즈 P예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P예요. 에이즈 P죠? 누구에게 수혈이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에이즈 걸리잖아요. 적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격 혈액이다. 또 B, B형 간염 검사 양성이다. C, C형 간염 검사 양성이다. B형 간염 P, C형 간염 P예요. 내가 멀쩡하다가 병원에서 수혈 받았는데 갑자기 C형 간염, B형 간염 걸리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P가 부적격하다 이거예요. 또 T는요.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입니다. 이게 뭐예요? 백혈평 검사예요. 그러니까 백혈평 B 안 된다 이거죠. 또 V는요. VDRL, 매독 검사죠? 매독 검사 양성이었다. 그러면 이 P는 부적격하다. ALT는요. 간기능 검사입니다. 간기능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이 P는 누구한테 수혈할 수 없다. 적격하지 않다 이거예요. A, B, C, T, V, A, L, T. 이거를 머리에 두고요. 보기에 A, B, C, T, V, A, L, T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A, A, B 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 양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알파벳 A로 암기했던 게 이거였어.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또 B는요. B형 간염 검사 양성이다. C는요. C형 간염 검사 양성이다. T는요. 백혈평 B다. 다른 말로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양성이다. 이 말이에요. V는요. V, D, R, L. 매도 검사 양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보기에는요. 매도 검사 양성이다. 이렇게 나오지. V, D, R, L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ABC, TV, ALT. 이거 외웠던 걸로 그냥 연결하시는 겁니다. ALT는요. 간기능 검사예요. 이거는 암기하셔야겠죠. 심전도도요. EK라고 하듯이 간기능 검사도 ALT라고 합니다. 101 이상이다 하면은요. 이 간 수치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 이 얘기고요. 또 채혈 과정에서 응고됐어. 오염됐어. 혼탁하거나 변색됐어. 용혈됐어. 이거 다 못쓰는 피죠. 부적격 혈액입니다. 또 혈액 용기의 밀봉이나 표지가 파손됐어. 이거 지금 어떻게 오염됐는지 모르잖아요. 보존 기간이 경과했어. 유통기간 지났죠. 부적격하다. 채혈금지 대상자로부터 채혈한 피다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피를 뽑았으면은 이 피는 쓸 수 없다. 적격하지 않다. 부적격 혈액이 되겠습니다. 부적격 혈액은 이거는 상식으로도 알 수 있어요. 이 피 뽑는 과정에서 응고되거나 오염되었다. 또는 감염병 약물 선별 검사 결과 부적격한 요인이 있었다. 심한 훈탁을 보이거나 변색되고 용혈되었다. 용혈되었다는 건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적혈구의 세포막이 파괴돼서 그 안에 해모글로빈이 혈구 밖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용혈이라고 해요. 파괴되었다. 또는 깨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혈액 용기 안에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되었다. 보존 기간이 경과했다. 안전성의 이유로 부적격하다고 해당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했다 하면은요. 다 적합하지 않은 혈액입니다. 요즘 이 문제에서 잘 나오더라고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은 진료기록부는 누가 가지고 있죠? 의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급이 보존해야 되는 기록부는요. 10년이에요. 수술기록 의사가 하죠? 10년 동안 보존합니다. 의사급이 보관해야 되는 거는 다 10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 혈액관리 기록은 의사급이 보관해야 된다. 10년 보관해야 된다. 3년 보관해야 되는 거 진단서입니다. 처방전은 2년이에요. 나머지는 다 5년이에요. 간호사, 조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취급하는 것들은 5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의사가 다 보관해야 되지만은요. 간호기록부, 이거는 직원이 쓰는 거잖아요. 간호사, 조산사가 쓰잖아요. 그렇죠? 가정간호기록부, 환자의 명부, 조산기록부, 방사선 사진, 방사선 사진은요. 방사선사가 찍어요. 검사소견기록부, 이런 거 5년입니다. 수술의사가 하죠? 진료의사가 하죠? 이런 기록부는요. 10년이에요. 헌혈자, 체열전,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은? 헌혈자, 헌혈하려고 하는 사람을 체열전, 피뽑기 전에 해야 되는 건강진단. 이 사람 피뽑고 문제가 없을까? 이거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1. 심전도 검사. 2. 폐활량 검사. 3. 산소포화도 측정. 4. 체온 및 맥박 측정. 5. 흉부 방사선 촬영. 정답은요? 4번이죠. 활력증후 측정이라는 얘기죠. 활력증후는요. 피를 뽑던, 병원을 가던, 어디 몸이 안 좋던 항상 잽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머리 아파요. 그러면 선생님이 혈압도 재고, 체온도 재고 다 하시더라고요. 부적격 혈액하고는 다르죠. 체열전 건강진단은요. 이 사람한테 피를 뽑았을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없을까? 피 뽑고 나서 이 사람 건강이 악화되는 건 아니야? 이게 바로 체열전의 건강진단이에요. 문진, 시진, 촉진. 딱 눈으로 봅니다. 시진. 그리고 물어봐요.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에는 식사는 잘하세요? 촉진. 배가 아픈지도 두들겨 보고요. 어디 문제 없는지 한번 만져봅니다. 이런 거예요. 피 뽑는 사람을 피 뽑고 문제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체열전 건강진단이에요. 또 활력증후 측정해야겠죠?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요. 뭐 맥박이 떨어지든 혈압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다 이 활력증후 안에서 웬만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체중은요. 여자 45kg 미만, 남자 50kg 미만은 피 뽑으면 안 된다고 했죠? 또 빈혈 검사에서 막성빈혈이야. 이런 사람한테 피 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1일 1의 체열량은요. 이 전혈, 전체 피 400에서 440ml. 10%까지 더 뽑을 수 있는 거예요. 400을 뽑을 수 있다 하면 10% 추가해서 440까지는 뽑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에게서 체열할 수 있는 최대의 양입니다. 그런데 희귀 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희귀 혈액은 10%를 초과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피가 너무 희귀하니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더 뽑는다. 그래서 440 이상 더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열전 건강진단과 부적격 혈액을 헷갈려 하시는데 부적격 혈액은 혈액 자체가 쓸모가 없어가지고 뽑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고요. 체열전 건강진단은 피 뽑고 이 사람이 쓰러져서 죽는 건 아닌지 아프진 않은지 미리 체크하고 피를 뽑는 것입니다. 새로운 병원치에 의해 발생하며 세계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은 보기에 답이 있다고 했죠. 세계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된다. 코로나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1. 동물원인 감염병 2. 인수공통 감염병 4. 해외신종 감염병 4. 의료기관 감염병 5. 제사성병 감염병 정답은요? 3번 해외신종 감염병이에요. 코로나 우리나라에서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생겼잖아요. 중국에서 왔잖아요. 새로운 병원치에 의해서 발생된다. 또 세계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한다.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된다. 코로나라고 하면 안 되죠? 코비드19 2019년에 생겼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해외신종 감염병입니다. 이게 몇 급이에요? 1급이죠? 1급은요? 생물 테러에서 생긴 감염병이든지 치명률이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든지 음압격리 철저하게 격리를 하거나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뭐 병상이 없어서 코어트 격리도 하고 했잖아요? 같은 병이 걸린 사람끼리 모아놓는 거 코어트 격리 또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사실 코로나가요? 2019년 1월 달에 설 지나고 바로 그냥 터졌어요. 유행 예견으로 긴급하다.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찔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무뎌지네요. 1급 감염병은요? 남리동해 메드사야 보디 마라 패탕크 신신 신신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가 1급이죠? 이 앞에 있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 이게 바로 해외 신종 감염병이잖아요. 그쵸? 신종 감염병인데 해외에서 왔으니까 해외 신종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1급이에요. 관계 행정기관에 장가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5년마다 정신질환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1. 보건복지부 장관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관할 보건소장 5. 질병관리청장 정답은요? 1번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나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요? 높은 사람이죠? 장관이 되겠습니다. 장관 기본계획은 거의 다 5년마다 세워요. 그래서 감염병 기본계획 5년마다 한다. 정신질환 기본계획 5년마다 한다. 구강 기본계획 5년마다 한다.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5년마다 한다. 결핵관리종합계획 다 5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계획 중에서 매년 하는 계획이 있어요. 중요하니까, 특이하니까 국가고시 진짜 자주 나오죠? 영유아 구강보건계획, 임산부 구강보건계획 매년 한다 또는 1년 한다 이렇게 나와요. 영유아, 임산부, 모자보건의 대상이죠? 건강이 취약합니다. 다음 세대 인구자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건강을 나라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죠? 구강보건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가 없으면요. 전신건강이 매우 안좋아져요. 왜? 음식물을 씹지를 못하죠? 그러면 소화를 못합니다. 소화를 못하면 위장장애가 생기죠? 또는 이가 썩었는데 치료를 안 했어요? 그 균이 심장으로 들어가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강보건계획은 굉장히 민감하게 해야 된다. 매년 해야 된다 이거죠. 검진은요? 6개월마다 해라. 충치 생기지 않게 불소를 도포하는 것도 6개월마다 해라. 스케일링도 6개월마다 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케일링한 지 지금 1년 넘으신 분들 치과 가서 빨리 스케일링 하세요.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5년 구강실태조사? 아, 구강은 좀 더 신경 써야 돼. 자자 3년마다. 구실삼. 그래서 이것도 국가버시에 자주 나오잖아요.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5년이고 다른 기본계획은 다 5년인데 구강실태조사만 3년마다고 구실삼. 영류와 임산부의 계획. 구강보건계획은 매년 한다. 1년마다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의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하는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요? 몇 년이죠? 5년마다 했죠. 하지만 구강실태조사는요? 구실삼 3년마다 한다.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문제풀이하시는 분들 해설 찾기 어려우시죠? 웬만한 문제의 해설은요? 기관조 비법서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법서 신청하시고 편하게 공부하세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